그럼 반갑습니다. 라이브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저 컷을 발라요. 와, 보이죠? 여신강님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반갑습니다. 나 근데 저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메이크업을 촬영하는 거여서 시선을 여기를 봐야 될지, 지금 채팅창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니들리 패드 가지고 온 다음에 열감 살짝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우아후니언님이다. 아, 나 진작에 라이브 했어야 돼. 너무 신나잖아, 지금. 너무 기분 좋잖아. 오늘은 요즘 잘 쓰는 템들이랑 제가 궁금했던 친구들 스토리에서 막 영업당하고 이런 템들 다 갖고 와가지고 잇츠스킨의 천재 토너. 가볍게 또또또또또 부을게요, 여러분. 팩 좀 하고 있을게요. 구독 취소. 그거야,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아, 저 그런 거에 연일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누가 취소했는데? 요새 다이어트 하세요? 당연하죠.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무슨 토너인지 다시 보여드릴 수 있... 있죠, 있죠. 이거는 잇츠스킨의 천재 토너. 제가 1월 15일날 이제 마켓을 가져올 거라서 형 결혼해주세요. 제가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헬로우 나이스테이.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흡수되라, 흡수되라, 열감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올라, 저 하늘! 오늘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아니 근데 내가, 아니 진짜로. 제가 이제 뷰티 유튜버, 이제 유튜버를 한 지 5년 정도가 됐잖아요. 나는 진짜 프로처럼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지금 프로 안 갔다, 근데. 아니 근데 이런 말투라든지 저의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스무스하게. 잇츠스킨 파우트 포뮬라 파워풀 제니어스 세럼. 얼굴에 세럼 바를게요. 자, 티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여드름 너무 싫어. 겁나 싫어. 아니 제가 피부결이 진짜 깨끗해졌었거든요? 근데 또 트러블들이 올라와서 몇 개 압출했더니 또 피부가 안 깨끗해 보이잖아, 그쵸? 이영자님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듀에이트리 크림이랑 닥터 디퍼런트 비타 리프트 A. 이거 하도 인기 많아가지고 저도 구매해봤어요. 뚜뚜뚜. 어머, 면접 거지같이 봐가지고 텐션 다운됐다고요? 우와, 그러지마. 여러분 저 이렇게 섞어서 발라요.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꾸덕한데 같이 섞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꾸덕한 거랑 촉촉한 거 섞여가지고. 근데 이거 편집할 때 채팅창 없어지면 좀 웃길 것 같은데.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야. 이 느낌 보이시죠? 이게 촉촉한 거랑 꾸덕한 게 모이니까 막 부드러우면서도 영양감 있으면서도 무겁지 않거든요? 락랑 아이스 슈퍼 시카 선 쿠션. 아니 이거 쿡아이스 제가 또 인스타 스토리 보다가 영업됐잖아요. 퍼프가 이만하더라고. 한번 사봐야겠다 했는데 1 플러스 1이 싸더라고. 친구 하나 줬어요. 근데 너 줘라. 진짜 크다. 한 번. 어머, 내 손가락. 이거 네 개나 들어봐. 제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저를 오래 지켜본 후니언즈분들은 이 반응이면 제가 어떻다는 거 다 아시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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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는 엄청 화사해 보이잖아요. 나는 뭐 안 할래. 우리 친구들. 내가 따를 줄 알았지? 클리오 킬 커버 파우네횜션 에스피. 어 근데 좀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진짜 니언아. 와 진짜 내가 이래서 이거 진짜. 2년 전에 제가 거의 1년 동안 이 쿠션만 사용했었거든요. 와 보이죠? 아 진짜 코로나 이 꺼져 이 새키야. 죄송해요. 아니야. 여기 바로 바를게요. 아니야. 아니 이 쿠션이 너무 좋은데 코로나만 없으면 진짜 훨씬 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이잖아. 그래가지고 살짝 지금 화났어. 너무 죄송해요. 홍조 커버 잘 되네요. 그쵸 그쵸. 여기 붉은기 싹 다 가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영상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부탁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영상 댓글에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들 노란색 하트 남겨주세요. 후니언의 또 약간 아이돌이라고 하면 풍선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후니언은 뭐다 뭐다. 노란색 하트다. 인사드려옵니다. 내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발라봐. 여기 안쪽만. 근데 저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라이브 자주 킬라고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 방학 기간 아니면 언제 이렇게 놀아 우리가 인정이지. 라이브를 왜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제 영상을 봤어요. 핵모잼인 거야. 막 앉아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막 이렇게 추천만 하고 있고. 추천 매니아 뭐야.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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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리뷰만 하고 있고. 배 мар은. 하하하하하하하. 들여. 하하하하하하. 그거야. 하하하하하하. 쓴 쿠션 위에다가 쿠션 바르니까 아주 달덩이가 요런 대덩이가. 근데 펜트하우스. 하하하하. 하핳하. 하하하하. 저는 이거 쓸래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아 이게 최고야. 아니 올해 SBS 연기대상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서진님, 김수현님 있지. 낙마나도 김사부 한석규님 있지. 스토버리고 남북민님 있지. 어머 지금 300분 넘게 보고 있어? 우와 나도 그만해 진짜. 여러분 지금 300분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가장 친한 친구 한 분씩 붙잡으셔가지고 후니형 구독하기 다. 여러분 코드글로 컬러 이거 사용해줄게요. MBTI 뭐예요? 이거는 올리브영에 팔아요. 지금 바르는 거는 올리브영에 팔아. 이거 다른 색상도 있더라고요. 색상 더 있는 거. 컬러그램 멀티큐브 팔레트 01 로맨틱큐브. 근데 좀 웜한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이름부터 로맨틱큐브. 아 코랄이 없구나. 전 여기 일단 두 가지 섞어가지고. 여신 강림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오 근데 여신 강림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쁜 것들끼리 통하는구나 싶었죠. 내가 이쁜 것들이란 소리예요. 발라볼게요. 어때요 어때요? 색상 이쁘지 않아? 약간 여신 느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색상을 갖고 와서 끌어온 거거든요. 이게 코랄이랑 옐로우가 조금 섞이면서 이런 색상을 나타낸다니까요. 너무 너무 예뻐요. 수채화 같아요. 제가 얼굴이 살짝 그렇게 생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 썼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여기 안쪽에. 얘가 좋은 게 진짜 막 발라도 이쁘다. 어때요? 예뻐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볍게 옆으로도. 그다음에 여기도. 얘는 막 펄 날림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올리기 더 쉬워요. 예쁘죠? 이 구매각이라고 솔직히 구매하셔야 되는 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이거 있죠. 이렇게 찍어줘요. 라이브를 계속 보게 되는 건 흔히 언니 처음이에요. 처음이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이 아래 컬러랑 위에 거 살짝 섞어가지고 음영감도 넣으면서 둥글게 마무리해주는 거지. 이게 너무 예뻐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뷰러를 할 건데 먼저 스킨푸드 뷰러로 전체적인 곡류를 습하게 이쁘게 잡아줄게요. 마스카라. 역시나 코드글로 컬러. 너무 지겹죠? 어쩔 수 없어. 이거 없이 이제 못 사는 그런 상황이어서 데이지크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눈 앞머리에다 살짝 발라줘야 되거든요. 약간 여신 강림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훨씬 앞트임도 되면서 인상이 또렷한 느낌이 생겨요. 어떤가요? 한쪽 안 한쪽 차이 크죠?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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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핫불템. 컬러그램 톡 밀크 영롱 섀도우 07 천상 요정. 이게 눈 밑 애교살에 바르면 다들 진짜 기절한다. 이게 약간 이렇게 꺾여있거든요? 꺾여있는 걸로. 그럼 위아래 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요즘 영상 찍었었거든. 컬러그램이 진짜 이런 펄글리터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쁘게 영롱하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련아련.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애교살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네 번째 컬러 얘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아래. 가볍게 하면 쓰러지는 정도로만. 확실히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차이 있죠? 이거를 쉐딩으로 하면 살짝 다크서클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크서클이 상당히 지그사악 나와있는 사입이어가지고 쉐딩 컬러보다는 이런 섀도우가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진짜 예뻐요? 솔직히 알아요. 간단하게 쉐딩 한 번 잡아주고 갈게요. 페리페라. 근데 좀 지겹죠? 맨날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는 잉크 브이 쉐딩 페리페라 거 헤이즐 그레인. 어머 뉴트리아 닮았다고? 이빨 약간 이렇게만 생긴 이거 아니야? 콧대 여기 잡아줄게요. 가르마 약간 손나은 님 가르마. 1도 없어 가르마 이거 아시죠? 형 옛날 훈훈했던 모습이 1도 없다고. 다이어트 할 거라고. 내가 이놈의 살덩이 애가 뺄 거라고. 달덩이 같아 내 얼굴 짜증나. 어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아니 내일 모레부터. 진정한 고수는 다음 주부터. 오빠 얼굴에 뭐 묻었어요.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립을 사용해줄게요. 제로매트 립스틱 10호 핑크 샌드. 이거 립 발라놨던 거 놔둔 상태로 그냥 위에 올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컬러. 어머 롬앤 특집이야 뭐야. 글래스팅 워터 틴트 01 레드 드롭. 이게 안쪽에다 발랐을 때 진짜 상큼하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글래스팅이 살짝 촉촉한 탱글탱글 뭔지 아시죠?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를 섞어가지고 블러셔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어머 이거 브러쉬 너무 좋은데? 엘프 이거 완전 저렴이거든요. 블러셔 브러쉬. 오늘 완전 앙큼 메이크업이네. 앙큼 메이크업이야. 앙큼. 이거 있는데 짱 부들부들하다고. 맞아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웬만한 브러쉬보다 훨씬 더 좋네. 어머 넷플릭스 스위트홈 다 그래봤자. 추천 영화, 추천 드라마 찍으려고 지금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스위트홈 봤자 봤자. 근데 솔직히. 아 여기까지. 어머 지금 응가 중이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예쁜가요? 어머 홀로그램 2 섀도우 팔레티 영업당했습니다. 새로 갈게요. 당장. 그쵸? 화면을 확대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까지 완성하고 클로징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먼저 완성샷. 딴딴따딴. 네 이렇게 해서 헤어랑 의상까지 완료를 해봤는데요. 제가 의도한 대로 정말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컬러그램 톡 2번 팔레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거 없었으면 오늘의 이 느낌을 썼었죠. 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급하게. 오늘 하루도 포니 형과 샤넬이와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아구아구아구. 안녕. 귀여워.